모바일 기기의 등장 이어 온 디바이스 즉 자신의 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오피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오피스에도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한 예로 개인 폰으로 업무를 보던 모사원은 자신의 폰을 분실 해킹당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모 기업의 회사원이 자신의 셀카를 SNS에 올렸다가 배경에 기밀이 누출되어 회사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건 또한 악의적인 모바일 사용자가 회사 내 기밀을 촬영 정보를 타사에 제공하는 등 사용자에 따른 보완 대책이 필요한데요.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째, 분실 시 상황이 걱정된다구요? 분실 시 원격으로 모바일 기기를 컨트롤하여 잠금 및 초기화할 수 있고 모바일 오피스를 차단하여 알 수 없는 사용자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회사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공합니다. 둘째, 개인폰에서 업무 시 정보 유출이 걱정된다구요? 개인폰 내에 저장된 업무 정보가 악성코드나 해킹으로 무분별하게 유출될 가능성을 악성코드의 차단으로 막아줍니다. 셋째, 중요 구역에서의 업무 시에 불편한 점이 많다구요? 과거 중요 구역 출입 시 모바일 기기를 맡겨야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번거로운 상황이 많았으나 MDM 솔루션은 사용자 제재 없이 단말기를 소지하고 출입할 수 있으며 중요 구역 내에서의 촬영이나 녹음 기능 제어를 통해 업무 사용성은 보장하되 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MDM 솔루션은 여러분의 보완 신뢰성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합니다. 혹시 회사의 보완성은 높아지나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없고 귀찮다고만 생각하시나요? MDM 솔루션은 회사의 보완뿐 아니라 악성코드의 침입이나 해킹에 대한 위험에서 막아지며 분실 시 잠금 및 초기화 기능의 제공으로 개인 모바일 기기의 보완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기 제어의 경우 업무용 앱 구동시에만 동작 개인 사용 시에는 동작하지 않고 개인 사용 시와 업무 사용 시가 철저히 구분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MDM 솔루션은 다양한 설치 방법을 제공하며 간편한 설치로 개인 사용자의 정보 보호와 기기 제어를 통한 회사의 업무 정보 유출 방지를 MDM 솔루션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오피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모바일 오피스 생활 MDM으로 보다 수준 높은 모바일 세상을 만듭니다.